여러분 여기는 런델이에요. 오늘은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왔었는데 멤버들은 19년도 한 번 더 왔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4년만에 다시 왔는데 우리 성녀들 왜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. 엄청 놀랐어요. 제가 원래 2년 한족 낀는데 오늘 한족 낀는 성녀들 그 합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 안 들리는 정도 그 열정을 느꼈어요. 와 뿌듯해 진짜. 그래서 요건 제가 꼭 다시 한 번 와. 꼭! 하지만 내 파는 가야 돼. 쇼핑해야지. 아 이거 이거 따뜻해. 맛있는 초콜릿 사야지. 제가 초콜릿 먹으면 재채긴 하지만 그 미트와이드. 왜 이런 폼으로 찍고 계세요? 응. 알 위해서. 배력. 아무튼.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. 짱!